그게 앞으로 더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정도로 다가올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아 기타를 저 무대 위에서 쫙 하고 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했는데 그런 사람 미승후리하게 될 수 있었던 곡으로 가장 저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준 곡으로 마지막에 앤퍼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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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